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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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민이 훔쳐가가지고요. 아 멈춰버린 시간들 속에 아 숨어있는 나는 어디에 늙 아 아 아 아 네 오 으 으 뭐 으 자기 품에 있으면 자기가 나은 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표정 봐요. 완전 엄만데 이거는. 저희 오기 전에 한 번 났다고요. 얘만 그 다른 데로 팔려가는 것을 이상한 거 한 달 동안 울었죠. 한 달 동안. 까만 밤 안에 오로인 빛나는 별처럼 아주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여. 다행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